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이명의 시험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가정에 뜻이 안 맞는 게 문제죠 이명 시험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우리가 시험 치는 법칙을 내가 아래켜줄게요 시험 치는 법칙부터 시험을 치려고 하니까 시험 치는 법칙부터 시험은 합격되고 걸리려고 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내가 공부하고 노력을 해갖고 시험이 오니까 시험을 치는 거지 합격돼야 된다라는 법칙이 없는 거다 이 말이죠 내가 노력한 거를 지금 시험을 치는 거예요 시험을 치니까 요번에 꼭 붙어야 될 건데 익한다고 안 붙어져요 시험 치러 가는 거죠 그렇게 가야만 편안하게 시험을 칠 수 있어요 그럼 내 실력이 나옵니다 근데 시험 공부를 할 때는 열심히 한다고 해놔 놓고 시험 칠 때가 되면 요번에 붙어야 될 텐데 붙어야 될 텐데 그래요 이러면 요 욕심 때문에 시험 현장에서 이것이 바르게 보이지 않아요 이래서 내 멋대로에 편안하게 시험을 치고 시험장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때 되면 항상 깝깝한 거죠 바른 점수가 안 나온다 이 말이죠 시험을 치는 때는 시험 치는 법칙을 먼저 알아야 돼요 욕심내지 않아야 된다 네가 평소에 노력한 것이 시험장에서 나타날 것이니 만일에 내가 노력이 모지라다면 떨어지어 주는 것이 나를 돕는 것이고 내가 만일에 노력한 것이 그만큼 합당하다면 붙어 주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시험은 치는 거지 합격돼야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시험을 칠 때가 되면 불안하고 뭐가 합격돼야 될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내가 공부를 한 게 미달되면 시험은 합격 안 돼야 되는 게 자연의 법칙에 맞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수공을 하고 다음에 더 공부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공부한 사람은 다음에 무조건 할 게 같아 근데 이게 막 걸려야 될 텐데 요번에는 돼야 될 텐데 막 이러잖아요 분명히 바른 점수 안 나오고 요번에는 틀려져요 다음에 또 공부하는 것도 바로 안 돼 이것이 두 번 해도 세 번 해도 이게 안 되는 것이 그래서 되는 거거든요 시험에는 절대 편법이 없습니다 바른 법으로 가야지 완성되는 것이고 이게 공부하는 사람 자세라야 돼요 이게 공부하는 사람 자세라야 돼요 이거는 시험 치는 법칙입니다 법칙이고 그렇게 되면 시험 치는 때는 강박관념이 없고 스트레스가 없고 이렇게 해서 자기 실력이 다 나오게 돼 있다 그런 것 또한 하늘에서 너를 지켜보는 거예요 시험 치는 자 시험 쳐야 되는 자가 욕심을 낸다 잘못 돼 가는 거죠 그러면 너한테 축복 안 줍니다 요런 거죠 깨끗하게 시험 치는 자는 깨끗하게 시험 치는 자는 자연에서 도울 것도 없습니다 자연에서는 뭐를 돕느냐 하면 30%를 도와주게 돼가 있어요 70%는 네 노력이고 네 노력을 70% 했다면 자연에서 30%를 정확하게 도와줘야만 되기 때가 있어요 노력한 게 없다면 거기서 프루테제를 까지요 30% 프루테제에서 27% 그 다음 23% 그 다음 이렇게 17% 이렇게 나중에 뭐 이렇게 다 까보니까 두울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70% 노력을 정확하게 이렇게만 했다면 자연에서는 정확하게 30% 도와줘야만 되기 때가 있어요 이래서 완성되는 거거든요 왜 왜 3 대 7이냐 너희들이 이 세상이 너희 세상이 아니에요 육신을 갖고 이 세상을 살지만 여기는 너희 세상이 아니다 말이죠 우리 영혼들의 내가 사는 세상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물질 세계가 아니고 영혼의 세계단 말이죠 근데 이 물질을 이게 우리가 결함해 갖고 이 세상에 왔으니 너희 세상은 아니더라도 여기서 진보 발전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래서 요것을 70%는 네가 노력을 해서 살고 30%는 자연이 도와줘야만 되기 때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70%를 내가 노력을 했을 때 너는 네 노력은 다 한 것이고 이제 자연이 알아서 해준다 이래서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야지만 내 인생이다 이 말이죠 자연에서 70% 해주면 내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 와서 내한테 주어진 환경을 내가 노력을 해서 70% 해야 되는 것은 내 인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내한테 주어진 건 지금 내 인생이고 이건 자연의 인생이 아니라 하느님의 인생이 아니에요 내 인생을 사는 거지 거기에다가 하느님이 도와주고 자연에서 도와주는 것은 30%밖에 절대 1%도 넘으면 안 되기 때가 있다 70%를 내가 어느 만큼 노력을 70%를 완성을 했다면 노력을 분명히 30% 정확하게 0.1mm도 안 틀리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완성되죠 근데 난 70%도 안 하고 한 50% 해서 그러면 30% 도와주냐 안 도와줘요 여기서 프루테이저를 깝니다 우리가 프루테이저를 덜한 만큼 프루테이저가 자연에서 도와주는 프루테이저도 까져요 수학 잘하는 사람은 계산하면 조르륵 나올 거에요 그러면 함수점이 어디에 붙어 있다는 게 나올 거에요 0에 가야 0이 돼요 우리가 시험치는 것은 고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험을 보기 이전에 가정에서 합의점부터 이루어야 됩니다 왜 가정을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의 합의를 먼저 봐서 거기에서 먼저 합의를 보고 시험치는 거는 결정을 해야 될 거에요 이해됩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